음악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윤석열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윤석열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윤석열은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이 원고도 없이 기자회견 1시간 가까운 기자회견을 소화했다고 엄청 자랑을 했어요 글쎄요 기자회견을 원고 없이 했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외국의 정상들은 대부분의 일정들을 원고 없이 수행합니다 메모라든지 사전에 어떤 브리핑을 받기는 해요 그렇지만 원고를 앞에 놓고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외국 정상과 환담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되게 그거를 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또 임무에 대한 어떤 충분한 숙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보고 읽어야 될 정도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 남의 나라 대통령을 만나는데 남의 나라 외교사자를 만나는데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나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메모를 잔뜩 들고 나왔다는 거? 그게 아니면 바보거나 근데 내가 바보거나 공부 안 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까지 보면 항상 보면 메모가 있거나 원고가 있거나 사전에 각본이 다 짜여 있었거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고 없이 했다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자기한테 자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원고 없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다고 엄청나게 뭐 여기저기 상당히 뭐 많이 떠들고 다녔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떠들고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실과 다르더라 원고가 없었다는 말은 실은 거짓말이더라 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출입기자 100여 명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원고 안 보고 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어요 심지어 뭐라고? 아 첫 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피자도 돌렸대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우리가 피자 같은 거 언제 돌립니까 내가 미안해서 사과해야 될 일 있을 때 피자 돌리거나 야 나 뭐 한 건 했어 나 한 건 하나만 잘 마무리했어 야 기뻐 우리 같이 이 기쁨을 같이 나누자 라고 했을 때 피자를 돌리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때 뭡니까 내가 미안해요 하고 피자 돌리면 아니잖아 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했어 어때 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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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자먹어 라고 한 겁니다 정말 자랑스러웠다는 거죠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기 딴에는 무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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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원고 없이 했다고 그런데 진짜 원고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윤석열 같이 이렇게 무슨 원고나 사전 메모가 있었던 거 윤석열이 늘 지금까지 들고 다녔던 메모나 이런 원고나 사전 대본까지는 없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사전에 짜여져 있었다 아니 여러분 그것도 보셨잖아요 윤석열이 기자들하고 이렇게 질문, 질의응답 이거 질문, 질답, 질문, 질의응답 이 시간을 갔는데 기자가 묻는 질문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대답하고 약간 따로 논다는 느낌 많이 받으셨죠 어떤 분들은 동문서답을 했다라고 이렇게 혹평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동문서답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으나 질문과 대답이 따로 노는 거는 분명했어요 분명히 따로 놀았어 따로 노는 거 확실해 왜 그랬을까? 그건 그겁니다 질문이 뭐가 나오든 간에 그런 키워드가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라 이 키워드는 이렇게 대답해라 즉 답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악하게 그 뜻이 아니지만 답은 대충 정해졌었기 때문에 답은 그냥 정해진 대로 나는 겁니다 질문이 조금 바뀌었어도 자 이게 어찌 된 일이다?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로부터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기자가 조용히 저한테 제보를 하더군요 뭐라고 제보를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 강인선 대변인이 기자회견 하루 전날쯤에 기자들한테 전화를 돌렸다 땡땡땡땡땡땡땡 그래서 어 무슨 질문 할 거야? 라고 다 물어봤다 일일이 모든 기자한테 다 전화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질문할 수도 있는 질문할 것 같은 기자들한테는 다 전화들어가지고 무슨 질문 하실래요? 제가 미리 조금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요 답변 자리도 준비하고요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냥 뭐 물어볼 거냐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라고 다 고지곳도 대답을 했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질문할 사람을 추리한 겁니다 그래서 9명의 기자한테 외신이 한 3명 정도 되죠 그래서 12명인데 국내 언론사는 9명한테 질문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다? 강인선이 대변인이 질문을 받을 기자를 정해놓고 그 질문할 기자는 애초에 내가 뭘 물어볼 거다라고 합을 맞춰놓은 거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윤석열의 답변 자료는 미리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강인선한테 얘기 뭐 대변인한테 얘기한 거하고 내가 당일날 질문하는 거하고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포인트가 약간 틀려질 수도 있어 그런데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뭐다? 어 저는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려 그렇지만 대통령은 뭐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답을 바꿀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변 자료대로 그대로 그냥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문서다고는 아닌데 이상하게 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 조금 내용이 좀 겉돌지 않나? 질문과 답이 겉돌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 아시겠죠? 대통령실 대변인이 하루 전날 기자단에 전화를 돌려가지고 뭐 질문할 거냐 물어보고 그래서 가장 만만한 질문을 할 아홉 사람을 고르고 그 질문에 맞춰가지고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 따라서 질문의 색깔이 조금씩 바뀌고 질문의 포인트가 바뀔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답변 자료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질문과 답이 겉돈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쯤 되면 이거는 원고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고가 있었던 거죠 원고가 없는 척 했을 뿐 대본이 없는 척 했을 뿐 서로 짜놓고 있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짠 사람은 누구? 강인선 시킨 사람은 누구? 윤석열이겠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본 없이 원고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이런 사실은요 그날 질문을 한 기자들 몇몇만 살펴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한 기자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나온 질문을 한 기자들이 누구였느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사람들이었던 걸로 알아요 SBS 국민일보 연합뉴스 채널A 부산일보 뉴스스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E-today 이렇게 9개 언론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방송 3사 중에서는 SBS가 지명이 됐어요 방송 3사 중에서 가장 친윤석열 그리고 SBS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건설회사가 사주잖아요 친윤석열 정권 친윤석열이고 그 하친 한동훈이에요 SBS 지금 계속 보도 태도를 보면요 전형적으로 친 한동훈이야 어떻게든 간에 한동훈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윤석열에 이어서 한동훈까지 정권을 이어가게 하려고 지금 거의 눈이 시뻘게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SBS한테 질문을 시켰겠지 그래야지 말랑말랑한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 질문도 뭐 미리 강인선 대변인하고 조율이 돼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국민일보 요즘 국민일보가 대단히 활약이 대단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잔양가를 엄청 열심히 부르고 있는 곳이 국민일보 왜? 여기가 아주 극우 극우 보수 기독교 세력이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국민일보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주 극우 보수 진영의 거의 본산 같은 곳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매년 300억 원씩 지원금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채널A 뭐 말할 필요가 없지 검언유착사건 고발산조사건 다 채널A가 연루된 사건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지금도 박근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수장학회 저 부산일보죠 그 다음에 뉴시스와 머니투데이 이것도 감안해 보세요 뉴시스와 머니투데이는 지금 한 회사에요 사실상 뉴시스 머니투데이 뉴스원 여기가 사실은 한 회사죠 그러니까 뉴시스 머니투데이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친윤석열 정권 아주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해왔던 데잖아요 머투 머투 유명하잖아요 머투 김만배 잘 아시죠? 김만배 거기 머투잖아요 그러니까 뉴시스하고 머투가 윤석열한테 뭐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한다 껄꾸로운 질문을 한다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한국경제 말할 필요가 없죠 여기 거의 일베신문이잖아 일베신문 요새 MLB파크렘에 MLB파크신문이잖아 거의 그 다음에 이투데이 말해 뭐해 저 뭐냐면 이 질문권을 받은 지명이 된 언론사들은 사실상 이미 짜증이 있는 언론사였던 거죠 이쯤 되면은 대본이 없다고 하지만 진짜로 없었는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 누가 보더라도 뻔해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미디어오늘이 비판적인 기사를 냈더라구요 뭐라고 냈다? 미디어오늘에서 백일취임 기자회견 질문기자 선정 편향성 논란 편향성 논란 편향성이래 되게 이거는 편향성이란 말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완곡한 표현입니다 편향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짬 짰다 사전에 짠 거 아니냐라고 나름대로 의욕을 사실상 담고 있는 말이나 이게 다름이 없어요 편향적이다 즉 뭐예요 질문할 사람 말랑말랑한 질문을 할 사람을 골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된 질문이 안 나오지 김건희 관련된 질문은 지금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그 그 뭐 사적 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통령실 관련된 그 공사 수주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다 지금 나오지 않아 그런 거 다 질문 자체가 안 나왔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질의응답 30분밖에 안 됐는데 습관 비리 질문이 거의 정무했다 그러면서 기자들도 뭐 이런 걸 다 해 심지어 그 자리는 뭐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다 노트북 못 가지고 들어갔대잖아 노트북 못 가지고 들어가는 기자회견이 어딨냐고 다른 데 갔다 왔으면 기자회견 보이콧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트북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걸요 기자들이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을걸요 근데 윤석열이 됐다고 이렇게 고분고분하나 이게 무슨 기자야 기자가 어떤 소리 하고 있네 이것들은요 그냥 정치인이야 정치꾼이야 정당 정당인이야 정당인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놓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건데 노트북은 가지고 들어오지 마 라고 했으면 어찌 됐을까 난리 났을 겁니다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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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난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들 여기 너도 가만히 있어 입당으로 가만히 있어 이거는요 편향을 넘어서 얘네들이 그냥 정당 소속인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정당 소속 정당에 이름만 안 올렸다 뿐이지 사실은 국민의힘 걔네들 정당에 선전수 나팔수로서 일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걸 했다고 그래 뭐 이런 걸 기자라고 아휴 웃기지도 않지 기자들이 질문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질문 안 해? 그리고 30분 기껏 대통령 100일 기자라고 했는데 기껏 30분 질문을 해? 그거 그러고도 가만히 있어요? 아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어찌 됐겠냐고 어찌 어찌 됐겠냐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안 있었어요 근데 왜 왜 윤석열한테 입 다물고 있는데 이거는요 치사 이거는 진짜 아휴 인간들이 이러면 안 되지 진짜 인간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건 나쁜 짓이에요 기자가 이러면 안 돼 나쁜 짓 기자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기자가 자 이런 상황은 자 이렇게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출입 기자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제보 그 다음에 실제로 벌어진 기자회견에서 벌어진 양상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평가 이 셋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100일 취임 기자회견은 원고가 없었던 게 아니라 없었던 척을 했을 뿐 실은 다 짜있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윤석열 100일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 보도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어디 뉴스 뉴스 뉴스에서 그게 진짜 많이 썼거든 왜 썼을까 네 딱 감이 오죠 질문자의 뉴스가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그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해놓고 어 자기들이 미리 기사를 썼는데 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지지율이 반등할 거야 어떻게 그걸 알지 즉 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만 해라 각본자 안하고 기자회견만 해라 우리가 그냥 띄워줄게 라고 사실 이것까지도 짜있었던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 수도 없고 이런 예측이 쉽게 나오기도 힘들어요 결국에 아 물론 그렇긴 합니다 원래 이벤트 기자회견 이런거 하면 이벤트라면 지지율이 좀 오르긴 해요 그런거를 뭐 일반적으로 얘기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했다 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앞뒤 정황을 볼 때 도저히 지지율 반등이 일어날 내용이 아닌데 지지율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 기사를 쓰고 그 기자가 그 회사가 질문권을 받았다 그리고 질문 내용이 영 팀이 했다 그건 뭐다 짰다 누구나도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 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결론이 나온거 일이 벌어진 일을 보고 과거를 반추해가지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혹은 결과와 진행과정을 쭉 보고 난 다음에 이 배경에 이런게 있지 않았을까 라고 유출을 하는거에요 이거는요 상당히 합리성이 높아요 정확도도 높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 내용도 없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으로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다 라는 예측 기사를 썼어 그런데 그 기자가 그 회사 기자가 질문자가 됐고 질문의 내용이 크다 명쾌하지 않았어 답변도 사실 팀이 했어 그런데 이걸로 지지율이 반등한다고 그런 기사를 쉽게 쓸 수 있어 자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자 우리 댓글 반응을 한번 볼까요 댓글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차례니 제 차례 B님 여론조사 손보겠네 김영진님 정확한 분석입니다 로이맘님 저런 걸 하고 지지율 오른다고 크크 개가 웃을 일이다 그렇죠 신혜연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셨고요 앵두이뽀님 들어오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지지율 안 오르면 손가락 하나 짧으니? 다른 손가락 자를 했어요 CNN에서 그러면 벌써 잘렸겠네 블라디미르님 말씀해 주셨네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을 보면 누가 기대기인지 명확해졌다 지금 기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죠 기자협회에서 윤석열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80% 기자들이 아니 잘 못해 겨우 11% 기자들이 응 잘해 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윤석열이 탄핵을 당한 거나 다름없단 말이야 그런데 윤석열 잘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인데 질문을 줬다 그랬다 줬다 그랬던 기자들이 줬다는 건 뭘 말한다 쟤들은 기레기 중에서도 슈퍼 기레기인 거지 알짜 기레기 된 거지 기레기의 그 고갱이 고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기레기의 고갱이 에센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기레기인지 명확하게 드러났다 라고 하시더군요 기레기 병단체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SBS 국민일보 연합뉴스 채널A 부산일보 뉴스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이유데이 뭐 쟁쟁합니다 정말 기레기의 에센스 다운 이름들이 조중동이 빠진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슈퍼 기레기 네 감사합니다 예 어 기덕이 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기덕이라는 표현은 제가 조금 안 썼으면 합니다 왜 이름이 기덕이가 있어요 김기덕 기덕 기덕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기자들 중에 김기덕이라는 기자도 실제로 있어요 그 친구는 기덕이 이름을 엄청 싫어요 본인 이름하고 헷갈린다고 기덕이 기덕이는 기덕이 기덕이라고 기덕이라고 하시던지 어쨌거나 기덕이는 진짜 사람 이름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장용진TV 8월 18일 순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 좀 마음에 드셨나요 장용진TV는요 이렇게 요즘 앞으로 계속해서 매일 밤 이렇게 시간이 된다면 또 여권이 허락한다면 매일 밤 여러분들을 찾아 뵙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잡다